국세청이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일대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 만장과 함께 위문품을 기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개별 가정 방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직접 배달하지 않고 서울 연탄은행을 통해 취약계층 10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연탄 기부와 함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